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히가시노 게이고의 거짓말 딱 한 개만 더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가 만들어낸 캐릭터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가가 형사라는 사람이 있죠. 이 형사가 등장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들어보세요. 히가시노 게이고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제1장 마지막 총연습이 중반에 접어들고 있었다. 제2막 동굴에서 R이 연인 푸르사와 보물을 발견하는 장면이다. 우선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춘 뒤에 푸르사의 솔로가 나오고 이어서 R의 솔로 마지막에 다시 둘이 함께 춤춘다. 발레에서 프리마 발레리나와 그 상대역이 추는 춤을 빠드되라고 한답니다. 지금 발레 공연 속에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여서 여기 등장인물까지 너무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장면의 가장 큰 볼거리는 무엇보다 후반부에 푸르사가 마법 양탄자를 타고 허공을 날아가는 대목이다. 실제로는 R이 푸르사의 몸을 한 손 리프트로 높이 들어 올려야 한다. 들어 올릴 뿐만 아니라 그 넓은 무대를 누비며 빙빙 돌기까지 한다. 남성 단서가 힘이 드는 건 물론이고 발레리나에게도 상당한 체력이 요구된다. 게다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힘겨운 동작을 몹시 행복하다는 표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어쨌든 두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설정이기 때문이다. 신지! 동작이 작아졌어! 그래서는 전혀 날아가는 것 같지 않잖아! 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니? 연출가 사나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튀어나왔다. 그는 관객석에 거의 한가운데 자리에 앉아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몇 시간 뒤에는 만석이 될 이 넓은 홀에 아직 관객은 한 사람도 없었다. 유계 발레단 댄서들은 오로지 연출가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춤추고 있었다. 데라니시 미치오는 사나다와는 조금 떨어진 통로에 서서 무용수뿐만 아니라 무대 장치와 조명 효과 같은 것도 점검했다. 공연이 혹시라도 싸구려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그녀는 그 점이 가장 걱정스러웠다. 역시나 유계 발레단 비장의 작품답다는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행히 거액의 홍보비를 쏟아부은 보람이 있어서 티켓은 매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자신의 임무는 다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평론가를 감동시킬 만한 무대를 보여준 것이다. 그녀에게는 아직 연출가를 보좌해야 할 임무가 남아있었다. 미치오의 시야 한 귀퉁이에서 문 한쪽이 열렸다. 그녀는 그쪽을 돌아보았다. 거무스레한 그림자가 막 들어서는 참이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키가 훌쩍 큰 그 체격만으로도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미치오의 가슴 속에 우울한 기분이 연기처럼 퍼졌다. 키 큰 남자의 실루엣이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마중을 나가듯 그녀도 걸음을 옮겼다. 환영하고 싶지 않은 문제의 손님이라는 게 분명해졌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나지막하게 억누른 목소리였다. 또 무슨 일이시죠? 미치오는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짜증스러운 마음도 억누르고 있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괜찮을까요? 보시는 대로 마지막 총연습 중이에요. 이제 곧 첫 공연 시간도 다가오고요. 그녀는 손목시계에 눈을 던졌다. 하지만 어두워서 문자판은 읽을 수 없었다. 금방 끝납니다. 질문에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미치오는 일부러 큰 한숨을 내쉬었다. 사나다 쪽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는 미치오가 키 큰 남자와 이야기를 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계속 무대만 응시하고 있었다. 원래부터 그는 미치오가 연출에 관여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쩔 수 없군요. 그럼 잠깐 나가시죠. 미안합니다. 남자는 슬쩍 머리를 숙였다. 미치오는 남자와 함께 홀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대기실 문을 열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무국 여직원 하나가 초대 손님을 위한 티켓을 정리하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다른 데서 좀 해줄래요? 접수처 카운터에 가서 하든지. 아, 네. 젊은 여직원은 책상에 펼쳐두었던 것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대기실을 나갔다. 방해에서 죄송합니다. 미치오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커피 좀 뽑아올까요? 자판기 커피지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미치오는 벽에 설치된 모니터의 스위치를 켠 뒤에 파이프 의자에 앉았다. 모니터에는 무대의 영상이 보이고 있었다. 따로 붙여둔 스피커에서는 사나다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는 남성 발레리노의 움직임이 다이내믹하지 않다고 또다시 화를 내는 모양이었다. 남자는 책상을 끼고 그녀와 마주하듯이 앉았다. 모니터로 시선을 향한다. 어, 여기서도 무대를 볼 수 있군요. 공연 중에도 이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방도 관객석이나 마찬가지군요. 미치오는 가방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고 책상 위에 재떨이를 앞으로 끌어왔다. 발레는 직접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인간의 몸을 사용하는 예술은 모두 다 그래요.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하긴 그것도 인류에 한정된 얘기지만.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발레 작품은 인류란 말씀이군요.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벽에 붙은 포스터를 보았다. 유계 발레단의 이번 공연 아라비안 나이트를 홍보하는 포스터였다. 첫 공연 날짜가 바로 오늘이다. 물론이죠. 그녀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토해낸 뒤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인류라고 자부할 만한 작품이 아니면 무대에 올리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아라비안 나이트는 최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숙한 기량과 천부적인 표현력 없이는 연기할 수 없는 고난도의 역할을 연출가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훌륭하게 구사했다. 그녀 이외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발레리나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남자는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늘어놓으며 빙긋이 웃어보였다. 15년 전의 신문에 그렇게 실려있던데요. 아, 그런 것까지 조사를 했어요? 호기심이 많으시네. 전에도 말씀드렸죠. 발레에는 적잖이 관심이 있습니다. 흥, 농담인 줄 알았는데. 농담도 가끔 하지만 그건 정말이에요. 남자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15년 전 프리마 발레리나의 사진도 실려있었어요. 기품있고 아름답고 약간 위험한 향기를 풍기는 푸르사 왕녀였죠. 미치오는 눈을 돌려버렸다. 그건 그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 자리에선 화재로 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한테 뭘 물어보겠다는 건가요? 아, 실례했습니다. 바쁘시다고 했는데. 남자는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뭔가 뒤적이는 몸짓을 했다. 남자의 이름은 가가라고 했다. 내리마 경찰서의 형사다. 며칠 전 일어난 사건에 수사를 맡고 있었다. 미치오가 가가 형사와 얼굴을 마주하는 건 오늘로 네 번째였다. 가가는 수첩을 꺼냈다. 우선 그날 밤의 행적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미치오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하, 그걸 또 정말 집요하시네. 하하, 그런 말씀 마시고. 가가는 상큼하다고도 할 수 있을 얼굴로 웃었다. 그날 당신은 오후 6시쯤까지 발레단 사무실에 있었고 연출가인 사나다 씨 일행과 저녁 식사를 한 뒤에 9시쯤 귀가. 그러고는 내내 집에 있었고 그 다음날 8시에 출근. 지난번에 문의 드렸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죠? 뭔가 수정할 내용은 없습니까? 없어요. 모두 다 맞습니다. 좀 더 말하자면 맨션에 돌아간 뒤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전화통화도 안 했어요. 그러니 내가 내내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겠군요. 그 상황에 달라진 건 없으시다는 그래요. 따라서 알리바이는 없는 셈이죠. 왜 그런 게 필요한지 난 전혀 이해를 못하겠지만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날 밤의 행적이 어떤 형태로든 분명하게 밝혀진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바로 그걸 모르겠다고요. 애당초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마치 살인사건 같잖아요. 그녀의 말에 가가는 아주 조금 눈썹을 치켜올렸다. 살인사건 같은 게 아니라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미치오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한 번 형사의 얼굴을 마주 쏘아 보았다. 이번에는 낮게 억누른 목소리로 물었다. 농담이죠? 아뇨. 저는 살인사건 전담 형사랍니다. 가가는 그렇게 말하고는 슬쩍 하얀 이를 내보였다. 제 2장 하야카와 히로코의 사체가 발견된 건 5일 전 아침이었다. 자신이 사는 맨션 부지의 정원수 사이에 쓰러져 있는 것을 관리인이 발견한 것이다. 히로코는 머리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 의해 7층 자기 집 발코니에서 추락했다는 게 밝혀졌다. 정원수가 있기는 했지만 흙바닥은 거의 없고 주인은 온통 콘크리트로 에워 쌓여 있었다. 그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강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행히 흙 쪽에 떨어졌다고 해도 살아날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을 거라는 게 경찰의 의견인 모양이었다. 데라니시미치오는 히로코와 같은 맨션에 살고 있지만 그날 아침에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아직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었다. 문제의 정원수가 남의 눈에 띄기 힘든 자리에 있었던 데다 관리인이 물을 주기 시작한 게 그 한참 뒤였기 때문이다. 미치오가 히로코의 사체 발견 소식을 들은 것은 오전 10시가 지나서였다. 전화로 형사에게서 들은 것이다. 그 전화도 경찰이 직접 해준 게 아니라 그녀 쪼개서 히로코의 집에 걸었다. 그때는 이미 형사들이 히로코의 집에 들어와 현장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에는 형사들이 유괴발레단으로 찾아왔다. 그 중 한 사람이 가가 형사였다. 하야카와 히로코도 유괴발레단 사무국 직원이었다. 1년 전쯤까지는 댄서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무릎 부상 때문에 춤을 출 수 없게 되자 은퇴를 결심하고 직원으로 남았던 것이다. 사망했을 때 그녀는 38살이었다. 자그마하고 마른 편이어서 댄서로서는 최상의 몸매였다. 또한 그녀는 미치오와 마찬가지로 독신이었다. 히로코는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그 맨션으로 이사를 왔다. 그래서 집안에는 아직 이삿짐이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었다. 형사들이 우선 주목한 건 같은 맨션에 미치오가 살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연한 일인지 어떤지 그들은 알고 싶어했다. 우연이 아니에요. 다른 볼일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왔을 때 벽에 붙은 임대 광고지를 봤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딱히 나한테 상의한 건 아니라서 갑작스레 이사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나도 좀 놀랐죠. 그리고 형사들은 그녀들의 집 위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미치오의 집은 히로코의 집에서 대각선으로 위층에 있었다. 즉 미치오가 발코니에 나가면 히로코의 집 발코니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이다. 형사들은 뭔가 보거나 들은 게 없느냐고 물었다. 미치오는 고개를 저었다. 이 맨션은 방음이 잘 돼서 바깥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아요. 게다가 나는 발코니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이 대답에 형사들은 별다른 의심을 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야카와 히로코의 죽음에 대해 짐작가는 건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때 이미 몇 번이나 대답을 했었다. 사무국 직원들도 발레단 멤버들도 전혀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다고 했다. 히로코와 친하게 지내던 몇몇 사람들은 요즘 들어서는 어쩐지 신바람이 난 것처럼 보였다라는 말을 했다. 그때 가가 형사는 별로 말이 없었지만 딱 한 가지 질문을 했다. 히로코의 옷차림에 관한 것이었다. 히로코는 위아래 운동복을 입고 발목에는 토시를 하고 있었다. 거기에 토슈즈까지 신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점에 관해 뭔가 지피는 건 없느냐고 그는 물어왔다. 물론 미치오와 단원들은 그건 좀 이상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현역 발레리나라도 자기 집에서 토슈즈를 신고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단지 미치오는 형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보았다. 혹시 히로코가 자살을 한 거라면 토슈즈를 신고 있었던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발레리나한테 토슈즈는 인생의 상징 같은 거니까요. 나도 나중에 죽으면 관 속에 토슈즈를 넣어달라고 이따금 농담삼아 말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역 댄서들도 동의를 표했다. 그때만 해도 가가는 더 이상 자세한 질문은 하지 않았었다. 제 3장 미치오 씨 집은 8층이었죠? 발코니에는 자주 나가십니까? 그야 뭐 몇 번은 나갔겠죠? 하지만 그리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아래층 발코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목격한 게 없어요. 이건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하야카와 히로코가 발코니 아래로 추락한 건 사체 발견 전날 밤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에는 보도되었다. 아마도 부검 결과 등을 통해 경찰이 그렇게 추정한 것이리라. 그걸 뒷받침하듯 그 직후에 가가 형사가 찾아와 사건 당일 밤 미치오의 알리바이를 물었었다. 그때 그녀의 대답은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았다.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적은 없습니까? 히로코 씨가 떨어진 그 부근을요? 글쎄 내려다본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요즘에는 통 못 봤거든요. 근데 그게 왜요? 음... 실은 히로코 씨 집 발코니에서 제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낙하 지점의 면적이 유난히 좁다는 거였어요. 건물과 벽 사이에 끼어 있는 데다 정원수까지 있어서 콘크리트 지면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뭔가가 떨어졌을 경우 콘크리트 바닥에 닿을 확률이 몹시 낮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들 눈에 착각이고 실제로 내려가 보면 콘크리트 바닥이 의외로 널찍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단지 위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적뿐만 아니라 동료 형사들도 다 똑같은 인상을 받았고요. 그랬어요? 자살자의 심리라는 건 복잡한 듯 하면서도 단순한 면이 있거든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자살의 경우에도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의 분위기 등으로 마음이 바뀌는 일이 많다더군요. 자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제대로 죽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7층 높이라면 어디에 떨어지건 확실하게 즉사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콘크리트 바닥에 곧바로 부딪혀야 자살에 성공할 것 같은 마음이 들겠죠. 그런 점에서 그 발코니 아래의 풍경은 자살을 포기할 만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살이라는 걸 부정하는 근거가 겨우 그것뿐인가요? 아니요. 이건 근거라고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단순한 느낌이죠. 근거라고 하면 현관문의 열쇠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비디오 예약 녹화가 되어 있었던 쪽이 더 크겠죠. 예약 녹화요? 네. 그 다음날 새벽 시간에 NHK에서 발레인문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될 예정이었는데 히로코 씨는 그걸 녹화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 전날까지 아직 비디오선이 연결되지 않았었다는 건 히로코 씨 집을 찾아왔던 사람의 증언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녹화하기 위해서 서둘러 비디오를 설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살할 사람이 그런 예약 녹화를 할까요? 비디오 미치오의 뇌리에 하야카와 히로코의 집안 풍경이 떠올랐다. 거실 한쪽에 텔레비전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났다. 비디오는 어떻게 되어 있었던가? 거기까진 생각나지 않았다. 더구나 그게 예약 녹화 중인지 아닌지 따위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나도 깜빡 잊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는 일이 있어요. 비디오 예약도 그렇죠. 충동적인 자살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살하기로 했더라도 예약해놓은 걸 일부러 취소하지는 않겠죠. 아하 그건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왜 그런 자살 충동이 생겼을까요? 녹화를 예약해둔 뒤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히로코 씨가 자살한 원인에 대해 여쭈었을 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히로코 씨가 발레리나 생활을 은퇴하고 춤을 출 수 없게 되니까 삶의 보람을 잃은 것 같다. 아마 그런 고민이 깊었던 게 아니냐라고요.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뒤에 조사해서요. 그것과는 모순되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히로코 씨는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아냈어요. 새로운 삶의 보람이요? 네. 발레학원입니다. 가가 형사는 책상 위에서 양손을 끼고 몸을 쓱 앞으로 내밀었다. 히로코 씨는 사이타마 현 출신이죠? 그 근처에서 발레학원을 열만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아이들한테 발레를 가르치고 싶다고 친한 친구한테 말하기도 했고요. 내리마 쪽으로 이사한 것도 그 점을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이타마까지 가는 데는 내리마 쪽이 교통이 편리하니까요. 미치오는 바짝 마른 입술을 혀로 핥았다. 그랬군요. 발레학원을.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셨던 모양이죠?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야카와 히로코가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건 눈치챘었다. 하지만 그게 발레학원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알겠어요. 현재로서는 자살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내가 좀 묻겠는데 타살일 가능성은 어때요? 내가 보기에는 그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낮은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이번 일이 타살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을 발코니에서 떨어뜨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상당한 체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히로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아, 그게 아니면 히로코에게 수면제 같은 걸 먹여서 정신을 잃게 했나? 하긴 뭐 그럴 경우 힘센 남자라면 못할 것도 없겠네. 부검 결과에 의하면 히로코 씨가 수면제 를 복용한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군요. 그런 쪽이 아니라는 건 단언할 수 있겠네. 하하, 범행 수단에 대해서는 우리도 짐작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얘기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죠. 우리가 우선 밝혀야 하는 건 사건 당일 밤에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동원하건 일단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히로코 씨를 발코니 너머로 떨어뜨릴 수 없을 테니까요. 다행히 히로코 씨는 이사온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사람이 그 집을 드나들진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실내에 떨어져 있는 모발만 조사해도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모발이라는 말에 미체요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칼을 더듬었다. 이제는 흰머리를 염색하느라 이래저래 품이 많이 드는 머리였다. 아하하 그렇다면 내가 가장 먼저 용의자 리스트에 올랐겠군요. 나는 히로코가 이사온 뒤로 몇 번이나 그 집에 갔었으니까. 물론 그런 점은 감안하고 조사하죠. 모발만이 아니라 옷에 보풀하기처럼 세세한 유류품도 검사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남긴 것뿐만 아니라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추적할 생각이에요. 가져간 것? 네, 가져갔다고 하면 이해하시기가 어렵겠군요. 범인의 몸에 부착된 채로 나간 거라고 하는 게 적절할까요?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를테면 히로코 씨는 꽃이라도 가꿀 생각이었는지 발코니에 마루를 깔았더군요. 그리고 빈 화분 한 개가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미체요는 잠깐 생각해 본 뒤에 아,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조사해 봤더니 화분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어요. 게다가 장갑을 끼고 그걸 들어 올린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 화분을 만진 사람이 히로코 씨 본인이었는지도 모르죠. 어떻든 우리로서는 그런 점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어떻게 다 조사했죠? 화분은 비어있었지만 흙이나 농약이 밀양이라도 묻어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화분을 들었을 때 그런 게 장갑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비밀병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비밀병기? 네, 경찰견입니다. 농약 냄새를 기억해서 장갑을 찾아내는 거예요. 만일 집안에서 장갑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히로코 씨 이외의 사람이 화분을 만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잘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집에서 나갔는지까지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형사의 말을 들으며 미치오는 어느 텔레비전 방송을 떠올렸다. 냄새만으로 마약을 찾아내는 탐지견의 활약을 그린 다큐멘터리였다. 그 방송에서는 탐지견들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멋지게 그려내고 있었다. 미치오는 후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아, 재미있는 시도네요. 하지만 그런 걸 하면 점점 더 나한테 대한 의심만 커지겠군요. 그 경찰견이 내 방 앞에서 왕왕 지질 테니까요. 어째서요? 내가 그 화분을 만졌거든요. 이삿날에 도와주러 갔다가 발코니 청소를 하면서 화분을 옮겼던 기억이 있어요. 장갑을 끼고서요? 당연하죠. 손이 거칠어지니까. 분명히 화분을 만지셨습니까? 네. 미치오는 가슴을 내밀며 수긍했다. 가가 형사는 입을 꾹 다물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흠, 안 됐네요. 경찰견이 등장할 일이 없어져 버려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군요. 가가 형사는 머리를 긁적였다. 그래도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만 타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살이라면 동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뭔가 찾아냈나요? 음, 진짜 동기라면 범인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추측할 만한 재료는 몇 가지 입수했습니다. 나한테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나도 관심이 있으니까. 가가 형사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보이더니 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가 접힌 종이를 꺼내 펼치자 A4용지 크기가 되었다. 복사지었다. 자잘한 글씨와 기호가 적혀있었다. 흘끔 쳐다보고 미치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해요. 며칠 전에 당신이 보여줬으니까. 하지만 이건 일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일부만 다시 복사한 거예요. 중요한 증거라서 원본은 내 마음대로 들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며칠 전에 가가 형사는 두툼한 파일을 보여줬다. 그 안에는 악보와 안물을 적어넣은 원고에 복사본이 묶여있었다. 오늘 공연할 예정인 아라비안 나이트의 원고였다. 가가 형사의 말에 따르면 그 파일은 하야카와 히로코의 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다른 이삿짐들은 아직 박스째로 쌓여있는데 이 파일만은 일찌감치 꺼냈고 게다가 침대 밑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파일의 내용에는 기묘한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손으로 직접 쓴 원고를 복사한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재 발레단에서는 악보나 원고는 전부 활자로 인쇄한 것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 파일은 손으로 직접 썼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원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수수께끼다. 아니 그보다 어째서 하야카와 히로코는 이런 물건을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가. 그런 가가 형사의 질문에 대해 미치오는 전혀 모르겠다고만 대답했었다. 그것 말고는 대답할 도리가 없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조사해본 결과 그 파일의 정체를 거의 파악했습니다. 뭐였죠?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확인해 둘 게 있습니다. 발레 아라비안 나이트에 대한 건데요. 그 작품은 유괴발레단의 창작 발레였죠? 네, 맞아요. 스토리와 안무는 데라니시 도모야시, 즉 당신의 남편 되시는 분이 맡으셨고요. 그리고 작곡은 신카와 유지시. 친구였던 두 분이 17년 전에 함께 장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첫 공연은 15년 전. 주역 푸르사 왕녀 역할을 연기한 건 당신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당신의 마지막 무대이기도 했고요. 여기까지 뭔가 틀린 내용은 없습니까? 아니요, 모두 맞아요. 그런데 그 파일에 관한 한 가지 모순점이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필적으로 봐서 안무 부분을 쓴 사람은 마쓰이 요타로 씨라는 분으로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마쓰이 요타로 씨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마쓰이 씨도 유괴발레단의 발레 마스터였다고 하더군요. 안무에 대한 공부도 하셨고 음악가 신카와 씨와도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마쓰이 씨는 20년 전에 병으로 사망하셨더군요. 그래서 모순점이라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 그 3년 뒤에 작품을 썼다니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미치오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그 대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여기에서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어쨌건 형사가 이미 추리를 마쳤다는 건 확실했다. 유감스럽게도 신카와 씨는 5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당신의 남편분도 작년에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진상을 밝혀내기는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겠죠. 아라비안 나이트를 실제로 만든 건 신카와 씨와 마쓰이 씨 두 분이었다. 그런데 마쓰이 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안무는 데라니시 도모야 씨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어떠세요? 그다지 엉뚱한 상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 남편 데라니시 도모야가 그 작품을 훔쳤다는 말이군요. 훔쳤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똑똑히 알겠군요. 우연한 기회에 히로코가 마쓰이 씨의 원고를 발견했다. 그래서 히로코는 당신과 똑같은 추리를 하고서 그걸로 날 협박했다는 거군요. 난 남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살해했고요. 하하하, 당신 생각은 그런 거죠? 하지만 가가 형사는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리를 갸우뚱하더니 혼잣말처럼 말했다. 히로코 씨의 은행 계좌를 조사해봤더니 출처 불명의 돈 1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 돈을 내가 줬다는 건가요? 돈이 들어온 걸 보면 뭔가 팔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서 생각한 게 발견된 파일의 문서가 복사본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어쩌면 히로코 씨는 원본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누군가한테 1천만 원을 받고 팔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 원본을 사들였다면 그걸로 이 일은 깨끗이 정리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녀를 살해할 이유는 없겠죠. 당신 쪽에서는 그걸로 정리할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히로코 씨 쪽에서는 다른 식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번에 발견된 파일이에요. 원본은 당신한테 건네줬지만 복사본은 따로 확보를 해뒀거든요. 아마 복사본도 당신과의 새로운 거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거래라는 말을 조금 전 당신이 말했던 대로 협박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가 형사의 담담한 말투에 문득 공기가 녹밀해지는 것 같았다. 미치오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4장 미치오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궁리하다가 일단 시간을 끌어볼 마음으로 모니터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여전히 총연습이 이어지고 있었다. 댄서들의 의상을 보고 그녀는 산막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다. 푸르사 왕녀가 춤을 추고 있었다. 왕이 된 R과 제외하지만 램프의 요정이 건 마법 때문에 그는 그녀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녀는 춤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인의 눈을 뜨게 하려는 것이다. 그 춤을 보고 있던 미치오가 저런 하고 내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잠깐 실례할게요. 가가 형사에게 짧은 말을 던지고 미치오는 문을 열고 대기실을 나선 뒤 빠른 걸음으로 홀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가 급하게 통로를 지나 다리를 꼬고 앉은 사나다 옆으로 다가갔다. 사나다 씨, 저건 어떻게 된 거예요? 수염을 기른 사나다는 천천히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푸르사의 춘말이에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바꾼 거냐고요. 나는 이번 공연을 최상의 무대로 만들고 싶어요. 그것뿐이에요. 그 결과가 저건가요? 사나다 씨, 당신 알기나 해요? 이 장면은 푸르사가 연인의 눈을 뜨게 하려는 거예요. 왕녀다운 고귀함을 드러내서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는 걸 호소하는 장면이라고요. 근데 저게 뭔가요? 마치 섹시함을 강조해서 상대를 홀리려는 것 같잖아요. 사나다는 미치오를 올려다보며 수염으로 뒤덮인 턱을 극적였다. 네, 그래요. 섹시함을 강조하는 춤으로 알의 마음을 끌려는 겁니다. 아, 사나다 씨. 당신 제정신이에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봐요, 미치오 씨. 당신은 남자의 마음을 끌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기품이 있다든가 지성이 뛰어나다는 걸 강조합니까? 천만에요. R하고 푸르사는 연인이었어요. 남자가 옛 여자의 어떤 점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천박한 소리 하지 말아요. 성적인 걸 연상시키면 천박합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밤에 가족 관객을 상대로 호두까기 인형을 무대에 올리려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바꾼 거예요? 결정은 이틀 전에 했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항상 이 버전이 있었어요. 이 부분만 계속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바꾸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걸로 스토리가 한층 더 탄탄해졌어요. 원래대로 되돌리세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원래라는 게 대체 뭡니까? 내가 추웠던 그 아라비안 나이트 말이에요. 15년 전에 아라비안 나이트요. 그건 당신의 아라비안 나이트겠죠. 오늘 이 무대에 올리는 거는요. 내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곤란하죠. 이런 걸 단장이 허락할 리가 없어요. 단장의 허가는 이미 받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같으면 단장을 만나서 확인해 보세요. 사나다는 마이크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마이크의 스위치를 켜기 전에 말했다. 미안하지만 불평은 나중에 해줘요. 이미 모두 다 결정된 일이니까. 미치오는 바로 코앞에서 차단기가 덜컥 내려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휙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총연습은 다시 시작되었다. 댄서에게 주의를 주는 사나다의 고함 소리가 튀어 날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지시의 내용을 음미해 볼 마음이 없었다. 호를 나와 벽에 몸을 기대고 큰 한숨을 내쉬었다. 온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가가 형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아, 가가 형사. 네네, 여기 있었어요? 갑작스레 자리를 뜨셔서요? 아, 그랬죠. 미안해요. 미치오는 걸음을 옮겼다. 이 형사는 자신과 사나다의 대화를 들었을까?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들었건 안 들었건 관계없는 일이라고 곧바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조금 전에 대기실로 돌아왔다. 모니터에는 변함없이 무대에 영상이 떠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 스위치를 꺼버렸다. 스피커도 껐다. 갑자기 조용해진 실내에서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발레리나는 춤을 출 수 없게 되면 그 길로 끝장이에요. 모든 걸 다 잃게 됐죠. 그렇습니까? 가가 형사도 조금 전에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꿈을 실현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런 건 속임수예요. 나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이죠. 15년 전에 모두 끝이 났어요. 미체요는 테이블 위에 내던져져 있던 담배값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담배를 입에 물기 전에 문득 생각이 나서 말했다. 아, 그래. 아까 질문했던 중이었지? 어떤 질문이었죠? 어, 기로코 씨가 당신을 협박했을 가능성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미체요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깊이 들이쉰 뒤에 가늘고 하얀 연기를 토해냈다. 가가씨, 당신은 다른 남자들에 비해 발레에 대해 많이 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본질적인 면은 알지 못해요. 우리한테는 그 발레가 누구의 손에 의해 창작됐는가 하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춤추었는가 하는 것뿐이죠. 혹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춤추게 했는가 하는 것뿐이에요. 당신은 데라니시 도모야가 아라비안 나이트의 창작자여서 무슨 큰 명예를 얻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에요. 데라니시의 이름으로 발표한 건 그러는 게 사람들한테 더 어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작곡가 신카와 선생도 양해해 준 일이었어요. 침묵이 신뢰를 지배했다. 미체요가 토해낸 연기가 아주 오래도록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크게 참고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가가 형사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이제 됐나요? 네. 질문은 이상입니다. 미체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싶은 참이었다. 하지만 그걸 감추고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다. 기대는 못 미친 모양이군요. 무슨 뜻이신지. 사실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았겠죠. 히로코를 죽인 건 바로 납니다 하고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범인이 아니에요. 가가 형사는 입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을 띄었을 뿐 그녀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실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게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저와 함께 댁에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공연 첫날이라고요. 공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죠. 꼭 시간 안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 사무국장이에요. 본 무대까지 시간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희도 급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로 밀어줄 수는 없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런 소란스러운 짓은 하고 싶지 않군요. 영장이라는 말에 미치오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 사람의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 뭘 보여달라는 건데요? 그건 차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치오는 한숨을 내쉬며 손목시계를 보았다. 분명 첫 공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럼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죠? 그냥 그것만 하고 다시 데려다 줄 거죠? 네. 한 가지 약속해요. 이런 식으로 당신이 날 찾아오는 건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줘요.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부국장에게 한마디를 해두고 공연장을 나섰다. 부국장은 조금 놀란 얼굴을 했다. 가가는 차를 대기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차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였다. 그가 운전할 모양이었다. 미치오는 조수석에 앉았다. 서둘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길이 그리 막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가 형사의 운전은 신중하고 신사적이었다. 하지만 나름대로 서두르는 것 같기도 했다. 방법 말인데요. 가가 형사가 불쑥 입을 열었다. 무슨 방법? 히로코 씨가 살해됐다고 가정한다면 그 방법이 어떤 거였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발코니에서 사람을 들어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한테는 어려운 일이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이야기도 달라지거든요. 형사의 말에 미치오는 옆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앞쪽을 응시한 채였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로코 씨는 발레 학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금도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준비해야 하는 건 자금만이 아니었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돈만으로 학원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가르칠 사람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히로코 씨가 유계발레단의 몇몇 댄서에게 발레 강사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다는 건 이미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런 짓을... 난 처음 듣는 소리군요. 정말로 처음 듣는 소리였다. 미치오의 머릿속에 그런 속닥거림에 넘어갈 만한 몇몇 단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결같이 댄서로서는 인류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 자들이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교사에게만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죠. 히로코 씨 본인도 교사로 나서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히로코 씨는 발레를 그만둔 지 벌써 1년 가까이나 됐죠. 댄서한테 그런 공백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아마추어인 저도 잘 압니다. 그녀는 우선 발레를 할 수 있는 몸매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레슨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른 아침 연습실에서 히로코 씨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던 건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치오는 입을 꾹 다물었다. 가가 형사의 말이 환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간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히로코 씨는 어떻게든 자기 집에서 연습을 더 할 수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 이사한 참이라 방 정리도 안 됐고 그런 장소가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주목하게 된 게 바로 그 발콘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신호가 빨간색으로 변했다. 가가 형사는 차를 세웠다. 그가 자기 쪽을 바라본다는 것을 미치오는 느꼈다. 하지만 그 눈을 마주할 용기가 그녀에겐 없었다. 아니, 발코니를 활용한다는 것은 아마 이사하기 전부터 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발코니에 깔 마루를 미리 주문했죠. 연습실 바닥이 딱딱한 콘크리트여서는 몸을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요. 하긴 우리 경찰서의 과장님은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그런 좁은 데서 발레 연습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물론 가능합니다. 당신도 당연히 아시겠죠? 발레 쓴 말이죠? 미치오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발레 연습실에는 반드시 벽에 바가 설치돼 있어요. 그 발을 잡고 하는 연습을 하루에 30분 이상 꼭 해야 한다고 책에 적혀 있더군요. 근육, 관절,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프리에라는 연습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던데요.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네요. 미치오는 비꼬는 소리로 들리도록 한마디를 던져보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그럴 여유가 사실 없었다. 그 발코니에는 손잡이가 있어요. 그걸 연습용 바로 쓸 수 있었겠죠. 손잡이 일부가 다른 것도 히로코 씨가 매일 그걸 잡고 연습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다. 가가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그러니까 히로코 씨는 한창 그 바 레슨을 하던 중에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토슈즈를 신고 있었죠. 발목에 토씨를 끼고 있었던 것도 계절에 비해 옷차림이 두툼했던 것도 밤바람에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던 거였고요. 그렇다면 옷차림에 대한 수수께끼는 풀렸군요. 하지만 그래도 자살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텐데요. 연습 중에 충동적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로서는 조금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군요. 다른 가능성이라뇨? 발레는 레슨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칭도 중요하다죠. 특히 연습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던데요. 전통적으로 해오는 것이 한쪽 다리를 바에 얹고 하는 스트레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댄서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었고요. 미치오는 심호흡을 했다. 심장의 고동이 서서히 빨라져가는 걸 느꼈다. 좁은 차 안에 가가 형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발코니에서 연습을 한 히로코 씨도 당연히 마무리로는 스트레칭을 했겠죠. 다시 말하자면 한쪽 다리를 발코니 손잡이에 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발코니 손잡이는 연습실의 바에 비해 너무 높았어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잡는 정도라면 약간 높이가 달라도 상관없지만 발을 얹고 스트레칭을 할 때라면 너무 높아서는 힘이 들겠죠. 그래서 히로코 씨는 작은 발판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올라간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손잡이에 얹고 스트레칭을 한 거예요. 마치 직접 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나요? 미체요는 뺨이 팽팽하게 긴장되는 걸 느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 발판으로 사용된 게 바로 발코니에 놓여있던 빈 화분이었어요. 그걸 엎어놓으면 딱 맞는 높이가 되거든요. 화분을 뒤집어봤더니 바닥에 동그란 흔적이 있었습니다. 감식 결과 토슈즈 흔적이라는 게 판명됐어요. 자동차는 눈에 익은 거리로 들어섰다. 이제 곧 맨션이 보일터였다. 침착해. 미치오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아무리 의심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만큼 말씀드렸으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발판에 올라간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발코니 손잡이에 얹는다.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 곁에서 히로코 씨의 버티고 선 다리를 잡아 올린다면 그녀의 몸은 간단히 손잡이를 넘어가 버리겠죠. 하 그걸 내가 했다는 거군요. 우리는 범인을 찾아낼 뿐입니다. 가가 형사는 얄미울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추리에 의하면 범인은 그 뒤로 쓸데없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고 즉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바로 화분을 옮긴 거였습니다. 화분을 그대로 두면 범행 방법을 금세 들킬 거라고 생각했겠죠. 화분은 발코니 한쪽 구석에 마치 발레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화분을 만진 걸로 보이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형사가 화분에 대해 이야기했던 이유를 미치오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목적은 그것이었던 거다. 다른 얘기 끝에 무심코 던져보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화분을 만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했던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그 화분에 손을 댔어요. 하지만 그건 이사하는 걸 도와주느라 집어든 것 뿐이에요. 장갑을 꼈었다고 하셨죠? 그래요. 네. 그러시다면 가가는 차의 속도를 늦췄다. 맨션 바로 옆이었다. 그때 장갑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 5장 문 밖에 가가형사를 세워준 채 미치오는 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그 장갑을 꺼내 코에 대보았다. 정말로 농약 같은 게 묻었을까?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가가형사가 말한 대로 미세한 물질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닌지도 모른다. 미치오는 장갑을 들고 현관 앞으로 갔다. 나가보니 가가형사 외에 또 한 명의 젊은 남자가 문 앞에 서있었다. 이게 그 장갑이에요. 하지만 가가형사는 장갑을 받으려 하지 않고 또 다른 말을 했다. 미안하지만 지금 잠깐 히로코 씨 집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히로코의 집에요? 왜죠? 확인할 게 있어서요. 금방 끝납니다. 이건요. 미치오는 장갑을 내보였다. 그건 직접 들고 가시면 됩니다. 말을 마치자 가가형사는 곧장 걸음을 옮겼다. 어쩔 수 없이 미치오는 젊은 형사와 함께 그의 뒤를 따라갔다. 엘리베이터로 한층을 내려가 하야카와 히로코의 집으로 갔다. 왜 그런지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었다. 노크도 없이 가가형사가 안으로 쑥 들어섰다. 미치오도 뒤를 따라 들어갔다. 집안에는 세 명의 남자들이 와있었다. 모두가 형사인 것 같았다. 눈매가 그리 곱지 않았다. 그들은 미치오 쪽으로 그 날카로운 눈초리를 던지지는 않았다. 일부러 조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대체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집안을 둘러보며 미치오는 물었다. 여전히 이삿짐이 박스째로 쌓여있었다. 저기를 좀 보세요. 당신이 만졌다는 화분이 저겁니까? 발코니 구석에 회색 화분이 놓여있었다. 맞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했던 장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미치오가 장갑을 내밀자 가가는 자신이 가져가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세요. 조금 전에 젊은 형사가 옆에서 나타나 장갑을 받아들더니 냉큼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 손놀림을 미치오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가가 형사가 발코니 쪽에 유리문을 열었다. 잠깐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뭘 하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말했지만 첫 공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금방 끝납니다. 암튼 이쪽으로 미치오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큰 한숨을 내쉬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미치오 씨도 나오세요. 미치오는 발밑을 보았다.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을 신고 발코니로 나갔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당신이 이사 당일에 옮겼다는 화분은 저게 틀림없죠? 끈질기시네요. 틀림없다고 말했잖아요. 네 좋습니다.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잡이를 등지고 섰다. 그의 등 뒤에는 붉은 저녁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 파일을 조사해봤더니 이상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연할 아라비안 나이트에는 전혀 없는 안무가 있는 거예요. 데란이시 도모야씨가 자신의 작품으로 발표할 때 삭제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 삭제된 부분을 발레 전문가에게 문의해봤어요.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려는 거죠? 하지만 가가는 메마른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삭제된 부분은 아주 큰 도약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물론이고 체력적으로 지극히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당신의 몸상태는 어땠죠? 오랜 세월 혹사해온 탓에 은퇴를 앞두고 무릎도 허리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난 한 가지 가설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아라비안 나이트의 춤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고 싶었던 당신은 남편에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프리마 발레리나로 수많은 영예를 손에 넣었던 당신으로서는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겠죠. 하지만 하야카와 히로코 씨가 그걸 알아본 겁니다. 가가 형사가 말을 하는 동안 미치오는 내내 고개를 저었다. 귀를 막아버리고 싶었다. 거짓말! 어림짐작으로 지어낸 얘기예요. 그럴까요? 저는 그거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말도 안 돼. 난 이만 돌아가겠어요. 당신 집 발코니에서라면 가가는 대각선으로 위쪽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다. 이곳이 잘 보이겠죠?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히로코 씨의 발레슨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지켜봤다면 연습을 얼마나 하고 어떤 타이밍에 스트레칭에 들어가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이제 슬슬 스트레칭에 접어들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때를 노려 당신은 집을 나와 이 집의 벨을 눌렀어요. 히로코 씨는 연습을 중단하고 문을 열었었겠죠. 잠깐 할 얘기가 있다는 정도로 당신은 말했을 거고요. 그럴 때 히로코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을 잠깐 기다리게 하고 스트레칭을 마무리하고 싶었을 거예요. 댄서에게 어중간한 연습은 부상의 원인이 되니까요. 그렇게 당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조금 전 차 안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였고요. 가가는 고개를 숙여 손잡이 너머를 내려다보았다. 히로코 씨가 한쪽 다리를 손잡이에 얹자마자 당신은 재빨리 다가와 그녀가 버티고 서있던 다리를 들어올렸어요. 아마 히로코 씨는 도움을 청할 틈도 없었겠죠.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초.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미치오의 심장이 한계에 가까울 만큼 크게 뛰고 있었다. 식은 땀이 겨드랑이 밑으로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팔다리는 차갑게 식어갔다. 갑작스럽게 하야카와 히로코의 발목을 잡았던 순간에 감촉이 되살아났다. 그 발목 토시의 촉감 그리고 떨어지기 직전에 내보였던 히로코의 어리둥절한 듯한 표정. 하지만 그건 상상에 불과해요. 미치오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글쎄요. 그럴까요? 어떻게 상상하시건 상관없어요.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인은 히로코 씨를 떨어뜨린 뒤에 화분을 옮겼습니다. 저기 있는 저 화분이요. 네. 그래서 저 화분에 손을 댄 사람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손을 댔던 건 이사했을 때예요. 그 이후로 이곳에는 온 적도 없어요. 미치오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가가형사가 팔짱을 꼈다. 후하고 긴 한숨을 토해냈다. 아 데라니시 미치오 씨 그건 거짓말입니다. 뭐가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난 사실대로 말하고 미치오가 도중에서 말을 멈춘 것은 형사가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참 딱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째서요? 저 화분은요? 거의 새 거예요. 아직 가격표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사해본 바로는 히로코 씨가 화분을 구입한 건 그녀가 살해되기 직전에 전역되었어요. 미치오의 몸 안에서 피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온몸이 한순간에 후끈 달아올랐다. 집안에서 낡은 나무상자가 발견됐습니다. 히로코 씨는 처음에는 그걸 발판으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아마 사용감이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이죠. 뭔가 발판으로 쓸만한 게 없을까 하고 마트를 둘러보다가 이 화분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사할 때는 아직 이 발코니에 화분이 없었고 따라서 당신이 손을 댈 수도 없었죠. 하지만 당신은 계속 이 화분을 이산날에 옮겼다고 주장했죠. 자 어떻게 된 건가요? 경찰견 얘기를 듣고 나중에 손을 댔다는 걸 들키는 것보다 미리 말해버려야 의심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가가의 말투는 온화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미치오의 가슴을 쿡쿡 찔렀다. 그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미치오는 다시 한번 뒤집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이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당신의 목적은 미치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화분에 손을 댔다고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였군요. 내가 그 거짓말을 해버린 시점에 당신은 이미 이 게임에서 이긴 거였어요. 네. 당신의 범행은 완벽했어요.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지도 않았고 오히려 최대한 거짓말을 줄이려고 연구했죠. 우린 아무리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도 결정타가 없으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약점을 찌른 거죠. 당신이. 그래서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거짓말을 딱 한 개만 더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치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온몸에서 스르르 힘이 빠졌다. 그녀가 가가 형사를 보며 입가를 부드럽게 풀었다. 극히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웃음이었다. 가가씨 당신도 거짓말을 했죠? 예? 첫 공연 시간에 늦지 않게 날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죠? 가가 형사는 미간을 좁히며 앞머리를 쓸어올렸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갈 곳은 다른 곳이겠군요. 미치오는 거실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 가가 형사가 동기는요? 라고 물었다. 동기는 역시 15년 전에 연출 내용을 바꿨다는 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였나요? 아니요. 그럼 왜? 내가 감추고 싶었던 건 히로코의 요구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응했다는 거였어요. 그걸로 그걸로 15년 전에 무대가 가짜였다는 걸 나 스스로 인정한 셈이 돼버렸죠. 난 좀 더 의연하게 대처했어야 옳았어요.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면 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죠. 네. 인생에서도요. 미치오는 저 먼 곳으로 시선을 던졌다. 해는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 아래로 떨어지는 막을 그녀는 머릿속에 떠올렸다. 어떠셨어요? 이번 단편집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제목으로 뽑힌 바로 그 작품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낭독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다 가가가 뒤늦게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등장을 해서 이미 범인인 것 같은 이 사람의 범죄의 동기와 수법을 완벽하게 밝혀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읽을 때는 아유 참 이 여자 뻔뻔하다 그러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낭독을 해드리다 보니까 또 이 변사체로 발견된 여성 히로코 는 협박을 했던 사람이고 이 여자는 자기의 어떤 예술적 자존감 하나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하면서 또 조금 이해가 되는 면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살인마들은 살인범들은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죠. 아무튼 참 한순간에 이 판단 미스 로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되네요. 우리도 참 참을인자를 새기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버벅대네요. 네네. 역시 희가시노 게이고다 하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 알림 설정 온갖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